유경희 아버지, 필정 씨한테 관심 있어요. 그래, 모순 좀 데려와. 한 번 보고 다시 생각해 볼게. 오빠를 정말로 사랑하면 어떤 게 오빠를 위한 건지 잘 생각해 봐요. 모 선생님이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해야 하나 속이 상하네요. 박태섭이 내 아들 키웠던 게 맞아. 우리한테는 보육원에 보냈다고 뻥친 거였어. 남편 사진 못 할 테니까 오늘부터 바로 미행 시작해요.